5만 원권 지폐의 수백 장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30대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주로 혼잡한 고속도로 휴게소나 편의점에서 가짜 돈을 내밀었습니다. TBC 박정희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매장 구석구석을 돌며 장바구니에 생활용품과 간식거리를 가득 담고 있습니다. 이어 계산대로 이동해 지갑에서 5만 원짜리 지폐를 꺼내 직원에게 건넵니다. 직원은 아무 의심 없이 돈을 건네받고 거스름돈까지 내줍니다. 하지만 직원이 받은 5만 원짜리는 위조 지폐였습니다. 미용 업종에서 일하는 30대 여성 A 씨가 컬러 프린터로 만든 5만 원권 위조 지폐는 720장, 모두 3,600만 원어치입니다. A 씨는 앞서 자신의 매장을 홍보하기 위해 이렇게 매장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가짜 돈을 먼저 만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생활비가 떨어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둘러대는 A 씨는 버젓이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위조 지폐를 사용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를 비롯해 사람이 많이 몰려 혼잡한 매장만 골라 위조 지폐를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금 취급이 많은 고속도로나 나중에 이용하는 편의점 등에 피의자가 현금을 쉽게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장소를 택해서 탐험 수사를 통해서 회수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구속하고 위조 지폐 191장을 회수했습니다. TBC 박정희입니다. TBC 박정희입니다. TBC 박정희입니다.